한 MONG 일단 지금 울 nac 네 네 뚱 울 소리만 하죠? 네 번거보세요 네 4mm 네 지금 이거 입으면 내가 힘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안 입고 싶은데 잘라야 돼요? 너무 높은데 그럼 좀 부어가지고 이거 좀 끓이소려 봐 이거 힘을 많이 받나서 이게 오무줄처럼 이게 3일이에요 먼저 해 볼게요 어 네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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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분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